일본 기상청 일기도입니다. 동경 154도 부근 해상의 중심기압 1012엑토파스칼의 열대 요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표시해놓은 열대 요란에 대하여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감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상청 미국 해양대기청 gfs모드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모드에서도 태풍으로의 발달을 예측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기상청에서 표시해놓은 동경 154도 부근 해상의 열대 요란이 20호 태풍 만료로 승격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0월 7일 8일 그리고 10일에 각각 17호 라이언록 18호 공파스 19호 남태운의 태풍이 발생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19호 태풍 남태운마저 소멸하면서 북서태평양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동쪽 수온이 현재 매우 높은 상태로 29도에서 30도 그리고 높은 곳은 31도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해수온도입니다. 현재 아열대고기압이 강한 편이지만 며칠 뒤에 아열대고기압이 약화되면 현재 해수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20호 태풍 말로는 이러한 아열대고기압이 약해지는 며칠 뒤에 높은 해수온에 힘입어서 탄생할 확률이 높고 한국으로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며 필리핀이나 남중국 해로 정도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며 올라온다고 하여도 대만을 지나서 중국 복권성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9일 화요일부터 20일 수요일에 걸쳐서 북일본을 통과하는 저기압은 강한 한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북일본의 동해쪽과 니카다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호쿠이현의 일본 주부지방 즉 호쿠리코 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바람이 강해질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초속 30미터를 웃도는 강한 폭풍이 일어날 우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카이도의 사포로에서도 20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강한 폭우가 내릴 예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기상청 GFS 모드와 유럽 기상청 ECMWF 모드로 봐서도 일본의 19일부터 저기압이 일본을 뒤엎으면서 20일 수요일에 걸쳐서 북일본을 통과하겠고 이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폭우가 예상되고 있어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